빌보드 베트남 안녕하세요. 빌보드 베트남입니다.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최고의 음악 뉴스 1위를 달리고 있는 빌보드 베트남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.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5시간 안녕 여행 관련 콘텐츠에 웨이베콤 노래를 많이 써주셔서 다양한 여행지의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여행지와 잘 맞는 노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저한테 최고의 도움이자 최악의 벽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. 웨이베콤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쇼온 보다는 웨이베콤이 더 제 앞을 막아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서 부를 때마다 조금 질투도 많이 나네요.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합니다. 네.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봐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베콤 쭈욱몽랑랑마이 쭉쑥쭈게 또이오 비엔남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